사이즈 엄청 크다 우와 미쳤어 말도 안 돼 대박 이렇게 잡아도 돼요?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물리면 저 세상이네 이야 진짜 크다 와 인정합니다 과연? 이야 말도 안 돼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이 반가운 목소리는 헤르 질러님 진짜 보고 싶었다니깐요 지금 뭐 잡고 계시나요? 뭐야? 우와 이게 청계예요? 사이즈가 장난 아니야? 이게 작은 거예요? 지금 이거 잡고 계셨어요? 이야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어 이 청계를 만나기 위해서 이게 작은 거래 아 진짜요? 오늘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무슨 저기 나홀로 집에 나오는 지금 그 헤어스타일로 하고 오셨어요 안 더우십니까? 네 더워요 청계 잡으러 바다 아니 청계 바다가 아니죠 이게? 바다이긴 하죠 아 바다예요? 바다 플러스 민물 플러스 거시기 플러스 자 청계 잡으러 바다 플러스 민물 플러스 거시기 한 대로 이 뭔 개소리야? 들어갑니다 네 아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? 미끄러워서 지금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저도 한번 따라서 들어가 볼게요 방금 들어갔었는데 와 진짜 장난이게 미끄럽더라고 돌이 정말 미끄럽거든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넘어지면 그냥 한큐에 가는 거야 제가 이 청계를 보기 위해서 꽃게 전에 청계보기 도전합니다 그것도 막 진짜 장난이게 큰 거 손 하나 집어넣으면 그냥 거의 짤릴 분위기야 맞죠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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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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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놀래라 죽어있네 야 진짜 사이즈 봐봐 우와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니까 이게 톱날개라고 하는 거죠? 예 우와 이 머드크랩이 아니었던 거예요? 머드크랩이 맞죠 아 머드크랩이라고도 하고 톱날... 톱날꽃개라고도 하고 우와 최고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천 개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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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 개라 아 들어갔어 잡을 수 있잖아요 못 잡습니다 들어갔으면 왜요? 쑤셔야 되는데 이게 돌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몰라서 아 진짜로? 네 방금 봤는데 그렇게 걷는데?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쑤시면 안 돼요? 안됩니다 아 진짜로? 어디로 들어간지 모르고 그래서 우와 대박 방금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내려가서 쑤셔볼 거야 우와 여기로 들어갔어 덩치가 덩치가 엄청 커서 얘가 많이 못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요 도라니가 아 이 안이 이렇게 깊구나 전부 도란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 포기해야 돼요 아 들어가기 전에 잡아야 되는 거구나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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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예 잠시만 됩니다 사이즈 엄청 크다 우와 미쳤어 말도 안 돼 대박 이야 진짜 크다 우와 이렇게 커요? 우와 무섭다 사이즈 미쳤어 야 이렇게 잡아도 돼요? 어? 아이고 야 야 한 마리 지나서 한 마리 잡으면 이제 우와 잡아보고 싶은데 잡을 수 있어요? 위험해 말도 안 돼 우와 진짜 크다 야 한 마리 바로 놓치고 바로 잡았어 지금 되게 야 우리 양산 효질러님 와 진짜 멋지다 근데 지금 무서운 거야 그지 물리면 저세상이래 이야 진짜 크다 와 인정합니다 얼른 언덕두세요 위험하니까 이야 진짜 최고다 우와 사모님하고 애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우와 진짜 싸이 장난 아니다 우와 진짜 나 무슨 여기 밀림이 온 것 같아 우와 최고입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다 와 내가 엉덩이 밖에 못 찍어서 그러는데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아니 우리나라 이렇게 무지막지한 개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이게 또 보종이 됐다면서요 특산물이죠 특산물 특산물 맞아 이야 진짜 남의 특산물 머드크랩 1000개 또 있대 또 있대 또 있대 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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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과연 이야 말도 안돼 우와 대박이다 이야 우와 진짜 장난 아니다 만져보고 싶은데 우와 저거 저세상 갈 상황이다 그죠 진짜 이렇게 커? 저기 왜 이게 시름시름 아세요? 나도 나도 양산의 아들 사투리 나도 내 알을 나도 헛소리 하지마 인마 이거 아닌가요? 놓지를 않아 야 근데 손에 물리면 진짜 큰일 나겠어 조심하셔야 진짜 와 말도 안돼 사이지마 괴물이다 우와 또 들어갑니다 와 딸과 아니 아들 저기 아들과 와이프가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잡아가는 야 상남자 상남자 인정합니다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됩니다 진짜 바위에서 넘어지거나 자빠지면 정말 진짜 큰 사고가 나요 여기 한 마리 있네 작은 거 그죠? 저기 한 마리 있네 돌 밑에 물고기 밑에 야 어떻게 잡을 수가 없잖아 저거는 네 가다가 놓칠 거 같아 가다가 위험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 들어가버렸어 와 진짜 한번 잡아보려고 그랬더니 잽싸 사냥의 본능에 충실해지고 있어 자 또 쓱쓱쓱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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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저기 저기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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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들어갈 데가 없다 자 들어가려고 준비한다 형 지금 어 나와있어 밥먹고 밥먹고 있어 지금 자 살살 살살 천천히 이렇게 놓친다고? 아 딱 거기 구멍이 딱 있었네 맛있게 냠냠냠냠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걸 놓치는 블랙팬서입니다 이 미끄러운 돌도 조심해야되지 어 저기 잡아야되는 눈은 계속 바다를 바라봐야되지 아주 지금 미칩니다 미쳐 해로질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한번 지나간 자리는 애들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잘 안 나온대요 저기 있다 저기다 아직 안 들어갔어 아직 안 들어갔어 진짜루? 어 아닌데 아 방금 여기 있었는데 방금 여기 있었는데 아 놓쳤어 아 아 장난 아니다 놓쳤어 잡을 수 있었으면 놓쳤어요 와 진짜 위험해서 와 진짜 위험해서 이게 장난 아니야 다른거보다 이 바위 자체가 미끄러우니까 야 야 진짜 여기서 어디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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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빨리 잡아 아 네가 가 내가 어떻게 잡으러 저기 나 죽으란 얘기죠 지금 어 무서워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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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기도 있네 여기다 지금 한 마리 들어가버리고 어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갔어 지금 지금 빨리 내려가서 천천히 잡아보세요 한번 조심하세요 진짜 불 안 비칠게 응 조심해야돼 진짜 위험해서 그래요 조심 자 과연 잡아낼 수 있을까 조심 나는 못 잡아도 상관없는데 다칠까봐서 좀 더 앞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걸까요 거기 거기 그대로 있네 자 과연 첫 천계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 잘랐어 와 진짜 최고다 야 진짜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조심히 올라와 조심히 올라와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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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역시 해루질러님 처음부터 너무 큰 거를 보여주셔가지고 기대감 1도 없잖아요 이거 봐 더 큰 거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1kg급 1kg급? 와 보고싶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꽃게 그 먹기 전에 1kg급 마지막 천 개를 보시게 될 겁니다 1kg급짜리야 1kg급 우리 해루질러님 당황하셨어요 빨리 나와 조심히 나와 요런데들 딱 있을 것 같은데 사이즈 큰 게 자 어묵이 넘치면 1마리를 보게 될 것이고 나도 한번 잡아 보고 싶다 큰 거 한 마리 잡기 도전 여기까지 왔는데 한 마리는 내 손으로 잡아봐야 되겠죠? 악어치기 하나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 내가 잡을 거야 내가 한 마리 잡을 거야 봐봐 멀리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 더 앞으로 가면 미끄러운데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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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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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요 놈 한 마리는 잡고 잡았어 아니 죽은 거야? 아 아 이거 사람 거네 어 대박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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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잡았어 와 여러분들 제가 1,000개를 잡았습니다 야 근데 휘머리가 탈피한 거 아니야? 근데 왜 이래? 야 왜 메가리가 없어? 아 이거 뭐야 살아나 있었는데 죽은 이건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여? 아 이런 거 버려야 되겠죠? 네 아 끝내 제대로 된 사이즈를 못 보고 작은 거를 잡았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애매모안 들어가 뭔가 찜찜해 찜찜해 헤르즈런이 무서워 헥 와 얘가 쩔어지는 소리도 엄청 커 이제 나갔다 우와 사이즈 봐 우와 진짜 봐 만져보고 싶은데 만졌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야 오 이게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잖아 이 작은 오 오 오 넘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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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빨갛은 무리한 게 어 진짜로? 살이 제일 많이 차네 아 진짜로? 이야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이게 살이 꽉 찬 거예요 와 한번 만져봐도 됩니까? 네 아니 우와 말도 안 돼 우와 말도 안 돼 이야 진짜 크다 우와 우와 이야 진짜 이야 이게 진짜 천 개구나 제대로 된 천 개 우와 진짜 이것도 500g나 아니면 밖에 안 돼요 아 이게 500g? 네 이게 큰 게 이야 그리고 야 싸우자고 달래들지마 나도 하고 싸울 생각 없어 내가 졌어 내가 졌어 오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고개를 못 뜨니까 어 이해 부탁드리고 예 자 헤루질러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헤루질러님 양산에서 지금 보험하시잖아요 예 어디신가요? 아 제가 자막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AI 프리미엄 파트너스 아 AI 프리미엄 파트너스 예 프리미엄 파트너스 여러분들 부산 양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다 돌아다녀 인정? 예 인정 감사합니다 먹어볼게요 진짜 먹고 싶었는데 우와 이거 봐 오구 얘가 그렇게 맛있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와 손 큰 거 봐 장난이게 크지 향은 음 향은 나쁘지 않거든요 저도 지금 처음 먹어보는 거니까 걱정 반 기대 반 뭐 요정도 오 우와 우와 와 와 장은 장난이게 많아 와 익었어 우와 장난 아니다 내장하고 장난 아니에요 예술이지 오 오 희한하게 잠깐만 아 뜨거 아 뜨거 우와 진짜 장난이게 뜨거 우와 야 이게 이런 맛이구나 대박 우와 진짜 신기해 우와 달라 단맛이 돌아 진짜 야 이거 표현을 하기가 조금 애매모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단맛이 은은하게 도는 거 있잖아 어 야 이런 맛이구나 와 희한해 와 희한해 와 그 야 이걸 뭐라구 와 와 달어 오 시분스럽다라 아이고 여기지 으 이야 안 잘려 이거 먹고싶은데 bloem 으쌰! 아, 아까워! 태태태! 와! 장난이야, 젓가락 젓가락! 변하기가 힘들다, 이거는, 진짜로! 이 뻑뻑, 뻑뻑살인데, 이... 게 장 있죠? 장이 있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. 진짜 맛있어! 우와! 진짜 맛있어! 와, 고소해! 아, 아까워! 이 장 맛은 여러분들, 진짜 끝내주네요. 장이 끝내줘, 장이. 여기다가 라면 먹잖아, 진짜 맛있어. 이 장에다가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. 꽃게장이든, 이 청게장이든, 장에다가 꼭 드셔보세요. 슥슥 비벼서. 슥슥! 슥슥! 슥 всю 슥! 와, 미쳤다. 와, 미쳤어. 미쳤어. 음~~ 슥複! 슥 슥! 슥스, 슥. 슥 슥! 슥. 싹 넣어서 와 콩물 봐 와 미쳤다 와